모바일 RPG 영웅포 카카오의 공식 프로모션 영상이 공개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영웅포 카카오는 어지러운 세상 화끈하게 뒤집을 그들이 부활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실시간으로 캐릭터를 변경하는 태그 시스템과 캐릭터 수집 육성전투라는 RPG 요소를 결합해 전략전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. 특히 영웅포 카카오에는 이순신, 황비옥, 반우처럼 역사에서 실존했던 인물은 물론 판타지, 패러디 영웅 등 약 100여 명의 주인공이 등장해 이들을 육성하고 수집할 수 있으며 고유한 리더 스킬과 태그 스킬, 고유 필살기를 통해 긴장감 넘치는 전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. 한편 이번에 공개된 프로모션 영상에서는 영웅포 카카오의 8등신 캐릭터들과 액션, 태그 시스템, 스킬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려는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.